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나중에 보면 결국 세금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되게 됩니다. 조세와 준조세를 얼마나 올릴 것인지 또 누구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바로 정치권력이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조세 부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증가해서 상당히 삶이 힘들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조세를 올리더라도 1년에 몇 퍼센트 정도가 아니고 몇 십 퍼센트 정도로 올리니까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정체되거나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십 퍼센트 그냥 증가율의 조세를 먹이는 것은 이게 조세 증가라기보다도 약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선거가 가능하면 정치권력을 친 사람들은 세금 인상에서 국민의 눈치를 심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 유지가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해야 되면 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국민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헌한 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탄소세까지 본인이 권력을 지게 되면 신설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정부 하에서 주택을 상대로 한 징벌적 조세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중한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20일 날 주택분에 대한 종부시의 납세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서 오늘 당일 확인이 가능하고 우편으로는 24일부터 25일까지 받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온라인으로 확인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종부시는 2020년 전년에 비해서 올해 3배 정도 더 거둬들입니다. 예를 들면 3배입니다. 3배. 이 불황에서 집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평균적으로 3배 세금을 더 물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오른 것은 그것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1주택자 관계없이 그냥 모두 다 3배 이상 정도가 오르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의 추계체에 달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수입이 5조 7천억 정도라고 추산합니다. 지난해 종부세 수입이 1조 8천억 정도니까 3배가 넘는 셈이죠. 납부인원도 주택분 종부세 기준으로 지난해에 66만 7천 명에서 올해는 76만 5천 명으로 10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의 의도가 어디에 있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종부세와 관련한 여론이 상당히 악화가 되자 11월 19일 날 2억 원 기재부 제1차관이 아주 엉뚱한 해명을 했습니다.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과장된 우려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 국민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2%는 국민이 아니라는 이야기인가 이런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2%는 아무리 때려도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보유세 성격의 종부세를 이렇게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2%는 약탈해도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 2억 원 기재부 제1차관의 해명을 접한 시민SJ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나라를 언제까지 다수대 소수의 이간질로 이끌고 소수는 약탈해도 된다는 정부의 말 같지 않은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제가 낸 세금으로 저런 인간들에게 월급을 줘야 됩니까? 시민M씨는 한국은 이미 10%의 부자가 80%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40%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상태입니다. 부자들을 개량해서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료보험도 부자들이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벌써 붕괴되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좌파들은 부자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부르주아적 이념눈으로 보듯 멸시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보수는 늘 파이를 키웠는데 노력을 했고 좌파들은 어떻게 파이를 나눠 먹을까를 고민합니다. 시민FC는 종부시는 처음부터 재산세와 중복되는 과도한 세금입니다. 폐지되어야 될 세금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살아듯다 하면서 정치꾼들이 장난치는 세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죠. 과도한 세금 인상은 정치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결정입니다. 역대 정권에서는 세금 문제를 두고 정권의 진태와 안의가 크게 흔들렸던 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1977년 6월에 1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부가가치세 도입이 결국은 유신체제의 몰락의 씨앗을 뿌리게 된 셈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세금 정치의 폭발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정권 하에서는 세금 부담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선거를 늘 의식해야 될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세금 인상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의사나 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국민들 뜻을 크게 국민들을 겁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마음대로 그냥 본인들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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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